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워크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진이 형이 부른데요. 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왔어요. 밥을... 요거고요. 밥을 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서서한 경우도 같이 서서히고요. 일단 서서히게 올려주시고 반찬을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반찬으로서 조회자라고 하고 이렇게 스포츠 상사에 참여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서서한 것 같고요. 이렇게 서서한 경우도 많은 분들이 서서한 경우도 반찬하고 이렇게 서서히게 고마워요. 재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재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고맙습니다. 인기교회 자세히는 일곱 명이 넘겨진 오늘은 제 인기와 진영 원계가 표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기교회의 다른 방식이 아닌 무지마 몸은 안의 조기 표지를 최소한으로